안녕하세요 런앤런 반스 오늘의 영상 오늘은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놀랄만큼! 바라보시죠 Let's get it! 이거 신발 브랜드 어디꺼에요? 반스요 반스요? 예뻐요 신발 빌린거에요? 아니요 원래 거에요? 원래 가져오신거에요? 되게 멋있다 이어서 마주신고 으아아악 간다 간다 흐악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응 새해 어어으 consequences 질의 오 손흥민, 손흥민 거예요? 네 와 멋있다 손 손! 이거 신발 어디서 샀어요? 너무 예뻐서 어디서 샀어요? 인터넷이요 인터넷이요?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건 어디서 샀어요? 네? 신발? 컨버스 아 그래요? 둘 다 살게요 네 너무 예뻐요 이런 니트는 어디서 샀어요? 네? 아 너무 멋있으셔서 제가 한 장 찍어드릴까요? 네 두 분 같이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잘 어울리셔서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진짜? 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힌티 어디서 샀어요? 이거 힌티 어디서 샀어요? 집에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사신 거예요? 아니요 그럼 그냥 사신 거예요? 네 진짜 너무 멋있으셔서 남친룩이다 자전거 너무 예뻐요 빨간색깔 어? 자전거 봐 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안 손을 마시냐 네 열어보니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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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유튜브 몰래카메라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멋있어 진짜 예뻐서 제가 칭찬을 한 거예요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빠이